갑시다 제발 우리 종구 캐리하길 최애 최애종구인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퍼링이 많아 아 진짜 이 사람들 적당히 들고 오시지 종구로 마지막에 마지막 생존자를 딱 걸고나서 종 칠 때의 기분 너무 좋아 크흐흑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긴 어딘메 또 벌써부터 맵이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생겼냐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너무 넓긴 하지만 괜찮아 뭐지 저기 있다 할아버지 깜짝 놀랬지 한 번은 포기하네 그냥 바보 멍청이 할아버지 거기서 하면 안 되지 멍청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지하로 갈 거야 나는 꽤 오랫동안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어휴 야 할아버지 여기 누가 이렇게 놨어 할아버지가 했어 이렇게 빙 돌아도 걸 수 있다는 거 난 여기 있겠다는 거 어 어 한명 없네 한명 다 나가졌나봐요 뭐하냐 애들 뭐하냐 애들 어 뭐야 저 할아버지 뭐야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오우 이거 무슨 상황이지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웠고요 아휴 가 이야 할아버지 탈출한 거야 거기서 대박 대박 나 지려버림 할아버지의 센스는 센스에 그냥 내가 어 무릎을 탁 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이놈들 보게 흐흐흐흐흐흐 직접 치료를 하면 안 되지 어 누가 치료하래 오우 어이 할아버지 봐 오 오 봤어요 할아버지 해피 와 이 할아버지 진짜 멋쟁이네 멋쟁이 할아버지네 턴 턴 어라운드 대박 턴 어라운드를 하시다니 대박 딱 때리는 각이었는데 그쵸 은혜가 풀어와야지 은혜가 풀어올거야 이 양반들 재미지네 아주 재미져 지하에서의 이 브로맨스들 너무 아름답다 불이 같이 오고 막 이러네 이제 너무 아름답다 뭐지 방금 근처에 있었는데 그쵸 여기 있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잡혔네 가명도 구하러 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뛰어 올라와 할아버지 걸고 아 뭐야 왜 안보여 피의 축축아 오오 정장아저씨 이번 주인공은 정장아저씨 아 의리가 있어 의리가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아 뭐야 얘네 왜 막 돈거야 지금 지금 어? 얘네 왜 도는거지 뭐지? 이거 뭐야 아 나가진 사람인가 하핰 이게 뭐야 아니 원래 3명인데 왜 저기 왜 저기서 저걸 돌리고 있었지? 저거 안찾고? 개구멍 안찾고? 어? 아까 원래 이게 4명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있네 흐흐흐흐 4명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한 명이 튕겼어요 그 튕긴 사람이었나봐 왜 계속 저게 빙글빙글토나 했더니 와 이거 지하파티 너무 재밌었네요 어허흐흐흐흐흫 암 모르 파티 띠띠띠리 띠띠띠리 띠띠리띠띠리띠리 띠띠리 띠띠리 띠띠띠리 암 모르 파티 띠띠띠리 띠띠리 띠띠리 띠띠리 띠띠리 아 오늘 막판 만족스러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점수 몇 점일까요 아몬르파티리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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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오늘 막판 만족스러워요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점수 몇 점일까요?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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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16,000점? 네, 16,000점 좋아요. 지하파티에 재밌었습니다. 아, 유튜브 각이네요. 감사합니다.